기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비전을 콘크리트에 구체적으로 실현하세요. 어떠한 패턴도, 어떠한 디자인도, 어떠한 이미지도. 상상하는 어떤 이미지라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위에 구현하여 놀랄 만큼 창의적이고 상징적인 건축 화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픽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표면 위에 그래픽, 패턴, 이미지의 표현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제품입니다. 세계 어느 프리캐스트 회사 등 그래픽 콘크리트가 보유한 특허를 사용한 멘브레인으로 프리캐스트 표면에 놀랍도록 정밀한 미적 디자인을 구현한 제품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픽 콘크리트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 클래딩 패널, 스판 트렐, 사운드 월 및 레인 스크린에 독특한 예술적 감각을 더합니다. 전 세계 수백 건의 프로젝트에서 10년 이상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그래픽 콘크리트는 디자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조 공정에서 환경 및 안전상으로도 장점이 많습니다. 산성 세척이나 실리카 먼지에 노출 없이 아름다운 질감과 패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스타일을 위해 본 건물 및 이웃 구조물들을 정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픽 콘크리트를 만드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래픽 콘크리트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수십 가지 패턴 중에서 선택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그래픽을 제공해 주면 됩니다. 원하시는 패턴이나 이미지가 저희의 특허 기술로 특수 멘브레인에 인쇄됩니다. 지역 프리캐스터 및 그래픽 콘크리트 컨설턴트와 협력하여 시멘트 색상 및 가능한 색소, 또한 볼제 종류, 색상, 그리고 크기를 포함한 최적의 혼합 설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캐스터 시설의 관리된 환경에서 콘크리트를 붙기 전에 프리캐스터는 멘브레인을 몰드에 끼우고 보강제와 리프터를 배치합니다. 패널을 양생한 후에 몰드에서 벗깁니다. 멘브레인이 제거되고, 최종적으로 패널을 씻겨내면 단단한 패턴이 드러납니다. 패널이 건조되면 조립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필러 또는 코팅과 같은 추가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장 프리캐스팅 덕분에 복잡한 현장 답사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 프리캐스터는 초기 디자인 및 주문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 동안 고객님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그래픽 콘크리트 외관이 오랜 세월에도 변함없이 건재하도록 작업할 것입니다. 모든 건축물에 뛰어난 마감을 더할 수 있는 현대적이고 혁신적이며 또 뛰어난 내구성과 함께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시공법입니다. 그래픽 콘크리트는 당신의 디자인 비전을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현실로 이뤄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그래픽콘크리트.com을 방문해 주시거나 그래픽 콘크리트의 국내 파트너인 주식회사 CNC 라이트웨이, CC라이트웨이.com을 방문해 주세요.